1. 베드로전서 1장 우리 성경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번도 갈라데아 갑바더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낙은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정함과 예수의 그리스도의 핏불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은 신 극위를 따라 예수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소망 있게 하셨으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유혹을 있게 하셨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세 분 말하실 때 저거 하실게요 애야 내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우리 세바부터 시작 애야 내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애야 내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애야 내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실을 여러분의 자신의 삶 속에 마음 속에 담고 삶 속에 결실하시기를 예수 조절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마음과 삶이 그 하나님의 진실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부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다 내 것이니라 하시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청년대학 순위를 낳았는데 프랑카들을 어떤 학생 하나가 청년이죠 어린 청년이야 스물 살인가 프랑카를 딱 만들어서 근데 애야 내 것이니 하고 타를 저보다 한 두 배 정도 크게 이렇게 유행된 것도 두 배 정도 크게 그려가지고 딱 해놨어요 그래서 읽다가 못 부러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애야 내 것이 탁 하고 해야 해요 왜? 너무 크니까 저것도 좀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그만 글씨는 작게 읽고 애야 내 것이 탁 니것이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이 다자를 두 배 다 크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읽으려고 하니까 애야 내 것이 탁! 그래가지고 못 부러진 줄 알았어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글씨 크기만큼 소리를 내야 된다 아닐까요? 애야 내 것이 탁 니것이다 근데 저 다자가 두 배, 얘보다 두 배나 커요 애야 내 것이 탁! 이렇게 하다가 목 부러진 줄 알았어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애야 내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시를 담으려면 여러분의 자신의 삶이 그래야 하고 삶을 만들어내는 마음이 새로운 부대여야 하는 겁니다 새로운 부대야 왜?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헌부대라 이 말이에요 그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담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의 피저물에 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모장 보시죠 누가 보면 모장에 이르시는 거죠 36절부터 읽으시면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정말 그가 전문가요 옷을 만드는 그 패션에 첨단을 가는 사람이 가는 사람일수록 더더군다나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새 옷에서 일부부를 뜯어다가 낡은 옷에 붙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신의 인격에 여러분 내 자신의 삶이라고 하는 이 낡은 것 안에 왜? 모든 것이 다 죄 안에 있는 겁니다 의의는 없다는 게 하나도 없음을 이 아시거든 남이 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낡은 내 이 마음에 낡은 내 삶에 하나님의 진실의 조각을 찢어다가 붙이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피우의 예를 들에 새 옷에 한 조각을 찍어 36절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않냐 아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지 않냐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그 헌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니라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묽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묽은 것이 좋다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것이 묵은 것 오래된 것임을 아셔야 되는 것인데 그분은 영원 묶어 계시는 분입니다 아메 우리는 이제 지어졌고 이제 그분 안에서 이 영원한 묵은 것으로 여러분들 새 부대를 삼으시기를 예수와 조언합니다 애야 내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 젊은 자매가 이제 스무 살인가요? 강주시네 이게 케인전 간판을 뭐 한다고 하는 자매인데 이게 감각이 있더라고 감각이 근데 다 써놨는데 애야 내 것이니라 저 다자보다 저는 그래도 다자 크게 썼거든요 근데 저보다 한 두 배나 해놓고 옆에다가 별피를 막 붙여놨던 게 그러니까 읽을 읽어야 된다 애야 내 것이니 미안해 미안해 그것을 강조했던 다라고 할 것을 강조했던 그 자매의 의도에 미안해서 읽었어요 애야 내 것이니 탁! 그러다가 허리 모가지 부러져 본 줄 알았던 게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애야 내 것이니 탁! 우리 좀 재밌게 삽시다 인생 똑같이 사는데 뭐 하려고 세상 한숨 다 가지고 삽니까 다 내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 엄청난 하나님의 거짓없음을 담으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묵은 것을 담으려고 한다면 세부대가 필요한 거예요 세부대가 피조물에 의해 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해 그릇으로 서시기를 주여부 추가합니다 이 세부대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보세요 요한일서 2장입니다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저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그 거짓말하고 있는 그 사기하고 사기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글성이다 여러분들 이 세부대 이 진실함은 성부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의 그 진실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아시기를 주여 추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말할 수 없는 진실 속에서 나온다네 그래서 그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은 적긋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네 수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로만이 없는 네 숨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삼일제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아시기를 추원합니다 자 보시죠 그 다음 읽겠습니다 22절 23절 23절이죠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희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구하게 하라 여러분들 처음부터 들은 것이 여러분들 처음부터 들은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였음을 아시기를 예수와 추원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들었거든 아멘하십시오 그렇게 들었거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야만한 믿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로 말미야만한 믿음이라 사도 베드로가 미문이라고 하는 에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면서 남에서부터 안진명이 된 자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를 이렇게 세울 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야만한 믿음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고 걷게 하였고 뛰게 하였느냐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야만한 믿음 그 이름은 여러분들 아버지로 말미야만 붙여진 이름인 것이 아버지로 말미야만 붙여진 이름인 것입니다 아버지로 말미야만 붙여진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요 뱃속에서 태어날 때 탁 태어나가지고 호주머니에서 호주머니에서 쪽지를 한 장 딱 내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딱 드립니까 내 이름은 종이오 그리고 이것은 아기가 아닙니다 이건 귀신입니다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 손에다가 쥐고 있어서 얼마나 손을 호주로 부모가 막 피어요 어린애의 손을 피어요 피었더니 그 안에서 하얀 쪽지 하나가 딱 나오는데 딱 펴보니까 박여껏에 여러분들 아버지에 의해서 붙여진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드는 것이 그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진실한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진실한 관계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요한복음 시부장은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의 핏불임 속에서 우리 마음의 아버지의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을 주원합니다 그래서 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문 16장 보시죠 마태문 16장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해버린 적극이 도라는 거예요 마태문 16장입니다 마태문 16장 13절 필리포 가이사레 지방에 일으셨을 때 침례 요한이라고 예수를 사람들이 그러다라고 엘리아라고 그러더라면 에리미아라고 하더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다라 하니 예수께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6절 시몬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크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들이라는 겁니다 17절에 말합니다 시몬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시작 이는 시작 현력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신이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의 반성위에 교회가 세워지네 그 교회를 넘어뜨릴 수 있는 음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야 내 것이 다 네 것이니라 그 주님의 귀하신 맹세와 아들의 포열속에서 주어지는 유언은 여러분들 세부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함의 관계라 이 말입니다 한 여인이 남자를 만나서 왜 자기 이색을 맡깁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를 곱게 끼웠습니까 애지중지하며 그래요 나쁜 거 보지 말고 험한 거 보지 말고 악한 거 더러운 것으로 말며만 취하지 말고 그를 이제 눈을 가리우면서 키웠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자기 인생을 말입니다 자기 인생을 조금만 내려보세요 조금만 자기 인생을 말입니다 자기 인생을 한 남자에게 이제 평생 어머니 아버지께서 컸던 30년보다 남편과 살아야 할 70년 아니요 60년 50년 여러분들 그 긴긴 세월을 남편의 가슴에 묻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두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가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네 그냥 막 가는 것구나 세부대라면 세부대 믿음이라는 세부대 믿음이라는 세부대요 여러분들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었어요 자 우리 또 한번 읽으십시다 일법의 요구가 뭡니까 자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예수는 말했습니다 나를 본 자란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봤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임을 아시길 위해서 조언합니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입니다 나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버지 나를 보고도 어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라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러분들 예수에게서 아버지가 보이시기를 위해서 조언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이 일법이 뭐냐면 하나님에 의하여 도와여진 것이다 라고 갈라드 3장에 그랬습니다 범법 아버님이나요 죄들이 관용하다 보니까 넘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중보자의 손을 빌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 중보자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빌어서 베푸신 하나님이 준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준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피조물이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율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다 같이 보시죠 8장 2절 여러분들이 3절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위해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믿음으로 예야 내 것이 다 내 것이다고 하는 마무리 복종하는 믿음을 취하시기를 예수로 충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한 시간 아니요 한 시간 남짓한 한 시간 반 동안 여러분 나의 인생이 마무리 복종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당 지나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지 않냐 자기 연민 자기 자신에 대한 단순 이것으로 허성생활할 시간이 없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야마 연약하여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죄로 말미야마 시작 자기 아들을 누구 아들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 자기 아들을 줬다고 율법을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조사하겠다고 아버지와 아들의 사역의 숨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영을 따르시기를 예수으로 충원합니다 성령을 따르시기를 예수으로 충원합니다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중보자 대신에 예수께로 말미야마 베푸신 율법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물인 천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드는 겁니다 어떻게? 영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영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영을 그러믄 성령으로 시작된 신앙이거든요 나면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했어요 영을 따라가 근데 그 영이 어디로 또 나오느냐 여러분들 그 보혜사 성령은 아버지께 구할 것인데 아버지가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성령의 오심을 아시기 위해서 조언합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크리스도 예수의 중보자 대신 크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던 이유였어요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비전문의 의의에 반석이 아닌 인간의 윤리 도덕 위에 서 있으니 옮겨와라 하나님의 의의로 옮겨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옮겨가시기를 소중하랍니다 옮겨가라고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영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봤거든요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소통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있는 먼저 와 있는 지식이 폭발되어버려야 여러분들 핵폭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깨져서 다가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마무리 복종하게 될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성령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기를 소중하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입을 벌려서 부하십시오 뭘 갈등합니까?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약속했냐? 아버지가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 이 진실이 내놓고 있는 믿음 말입니다 옛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의 믿음이신 겁니다 새로운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리가 아니라 심리도 가는 겁니다 죽음이 와도 죽음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고 항상 성도가 더불어 연합하여 가시기를 예수는 초원합니다 몸의 구원자라 나눠줄 수 없는 관계라고 이야기했어요 몸이 깨지면 그때부터 서로 믿음은 깨져버린 거예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영영한 지옥불로 돌아간 거예요 그것은 무서운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사정 따라 자기 사정 따라 자꾸 바꿉니다 그건 당신 사정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사정입니다 인간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결닫고 나눠지지 않는 분이 하나님은 한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의 한 분인 것입니다 영원전에도 한 분이셨고 그분이 육체로 오셨을 때도 한 분이셨고 그분이 부활로서 하늘 보지 않으셨을 때도 한 분이셨고 그가 영원한 자기 나라를 통치하실 때도 한 분이심을 아셔야 되는 것인데 야곱무선 말하기를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떤다고 했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믿음 속에서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거든 여러분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믿음을 내가 붙잡을 때 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올 자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버지 품 안에 독성하신 자가 나타나셨으니 하나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다음에 오늘 기도하신 집사의 기도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까지 오늘 거하시네 다 같이 시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 아닙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독생하신 나의 영광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님을 아시기를 접촉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세부대가 된 거예요 세부대 아버지께서 예수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므로 말미암아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거듭나 거듭나 하면 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영생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와 부르시는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애야 내 것은 다 네 것이니라 이 진실성이 여러분들 우리 마음 안에 거짓 때문에 그래서 몰아내는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조건을 따라 상황을 따라 여건을 따라 행동을 하다가 돌아서다가 돌아서는 것 같은데 행동을 하다가 밀당을 하더라는 겁니다 뭔가 그분과 더불어서 이기적인 밀당을 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분이 가시자고 하는 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를 짊어지기를 작정하시기를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 끝은 마무리 복종하는 것이오 영생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네 자기를 부인하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니 마무리 복종하는 예야 내 것은 다 네 것이니라 우리 안에 인간의 어줍짜란 윤리도도 3일 굶었는 데 밤을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자꾸 나옵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사람을 죽였냐고 왜 당신이 음탕한 짓걸 했냐고 왜 당신이 사기쳤냐고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당신도 알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겠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부탁을 받고 딱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하려고 다 서 있는데 이게 저 아래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살인자 조직폭력배, 음탕한 자, 사기권 다 자기 죄값을 지금 지불하고 있는 목사 강대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분위기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번뜩 생각이 났어요 저 아래 있는 사람은 들킨 도둑놈 들킨 도둑놈 설교하는 자는 어떤 도둑놈이요? 안 들킨 도둑놈 당신은 들킨 도둑놈이고 대단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윤리와 도둑이 용서되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그릇이 되어버리시기를 예수와 조언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시기를 예수와 조언합니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사가 그 사람에게 당신은 정말 들킨 도둑놈 그래서 그 죄값을 지불하니 정말 자유스러운 자라는 이제 안 들킨 도둑놈 이 말을 딱 하니까 행감을 치고 팩장을 끼고 있는 이 죄수들이 전부 다 팩장을 하고는 이제는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진실함이 뭔가 보인다 진실함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인생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에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살리심으로 말며마 부활케하심으로 말며마 여러분과 내 자신이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진실함이 묻어나시기를 주의로 추언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스폰지처럼 들어와서 내 안에 진실이 되다 보니까 진실이 되다 보니까 나눠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눠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의 구원자이시다 그랬습니다 몸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했다고 그것이 부대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진실함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자기 영혼을 디자인하시기를 위해서 조언합니다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그랬어요 자 위로 올라가시죠 2절 시작 여러분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핏뿌려지기 위하여 택한다고 했어요 택함이 뭡니까? 내가 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택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단지 그분을 믿었다고 하는 나의 선택의 구원이 아니라 내가 그를 믿되 열정을 다해 믿고 열일을 다해 믿고 때굴때굴 굴러다니면서 주여 나를 택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멘 여러분들 택하여 달라고 하세요 택하여 달라고 뭘 위하여? 핏뿌려지게 하기 위해서 핏뿌려주는 것은 순전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핏뿌려지는 겁니다 핏뿌려서 순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밀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택해요? 자기 계산하고 있는데 어떻게 택해요? 자기 이론만 자기 자신의 주인이어서 자기 자신의 감정, 자기 자신의 의지, 자기 자신의 삶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데 누가 그를 택합니까? 어떤 자가 그를 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는 마치 자기의 삶이 이제는 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손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인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귀교리지 마시고 주 예수의 말씀에 움직여지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기를 위해서 좋아합니다 율법에 의해서 야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드시는데 그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죄를 죄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이었는데 그 율법에서 죄가 느껴지는데 죄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기를 위해서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